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무슨 화면이지? 엉덩이를 막 흔들고 있는데? 이거 입 다가기 누르면 들어와줘요. 조교하기랑 뭐가 달라요? 나는 그쪽의 취향인데. 랄랄. 주인님. 주인님? 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거 뭘로 보이세요? 몽둥이요. 네, 그럼 적용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초콜릿 공장이거든요? 이거 웹컴드링크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저희 이렇게 같이 마신 겁니다. 치오스. 뭐야, 이런 거 어떻게. 이거 무슨 생겼어?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죠? 왜? 나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이거 공장 들어오면 문 닫아야지. 그럼 뭐 어떡해. 아, 닫는데. 헬로. 그렇죠, 닫죠.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 올해 무사고. 뭐야, 뭐야. 무서워. 밖에서 실시간으로 배치던데요? 자, 여기는 직원 휴게실입니다. 오, 우와. 우와, 우와. 저지방 우유의 미드가 훌륭한데요? 어? 저지방이 아니라 고지방 우유라고 이러면? 무슨 소리야 그게? 우유는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우와. 저는 여자 우유가, 아니 아니. 여자고 그려진 우유가 좋아요. 우유를 먹지를 못하고 흔들기만 하네요? 뭐 이제. 뭔 소리 하신 거 아니야?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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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투척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이제 버서 초코강을 지나왔으니까 다음 구역은 문쇄구역이거든요. 문쇄구역에서 이제 쓸데없는 것들 다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죠. 진짜요? 네. 좀 무서운데? 쓸데없는 것을 없앤다고요? 아니, 뭔 소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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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게요. 저희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저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기다리시면 위에서 막 좀비들 스폰 된 거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쓸모없는 것이란 뜻인가요? 저분들은 농땡이를 피워가지고 오우야, 오우야. 오우, 잘 갈린다, 잘 갈린다. 아무도 안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네. 네. 저 직원들을 갈아야겠어요. 안 돼요. 어, 직원 하면 갈리고 있어요. 진짜 갈린다, 직원. 자, 그리고 여기는 네, 설탕 생산기계죠, 여기는. 오우. 우와, 우와. 수작업인가요? 여기 타고 가봐도 돼요? 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진짜 많이 생겼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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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기 신기해. 오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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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우, 동생하세요. 여기가 토코우유 만드는 그거구나? 네, 그렇죠. 아, 토코를 타는구나, 여기서. 와, 토코우유를 만들 수 있는 젖소가 있다니. 기네스에 도력해야겠네.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젖소는 그냥 짜이기만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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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들어갑시다. 컷. 아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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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 다음에. 아, 잠깐! 뭐지 저거? 노란색은 뭐죠? 저기 이상한 주황색은 머리가 있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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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왜. 뭐지? 거대한 노란색 엉덩이가 있었는데? 엉덩이. 엉덩이? 엄청나게 큰 빵둥이가 보였는데 뭐 상관없겠죠. 아, 여기랑 잘 맞으실 것 같아. 저는 좀 안 맞을 수도. 아니, 뭐예요, 뭐예요. 조준 좀 똑바로 해주세요. 어, 알약이다. 바디 여기에 잠들다. 내 집은 뭐냐고 했는데. 불쌍해. 아니, 이거 자는 거 깨운 거잖아, 이거. 아, 진짜 잔 거구나. 남이 자고 있던 거였구나. 자동화기에 연구 중이거든요, 이제. 저 이거 멋있으면서도 조금 화나요. 당신 이런 기술력이 있으면서 왜 메이드 로봇 안 만들었습니까? 진짜, 잠깐만. 왜 이렇게 메이드 로봇에 집착하는 거야. 남자니까. 저희 그 물줄기 건너갑시다. 아, 뭐야! 뭐 있네,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있네. 뭐 있네. 아니, 근데 조심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있네. 뭐 있네. 여기 사고 일어나고 그래요, 여기. 아까 사고 없다며. 무슨 사고라믄. 아니, 9999일 전에 있었던 일이지. 자, 건너가세요. 옆에 지나가는 거 뭐예요? 아, 이거는 카카오. 아기를 만들기. 아니, 아니. 아기가 만들어졌어. 생명의 기적이 신기하신가요? 아, 네. 제가 순수해가지고. 이거 저 이주희님이랑 같이 탐방한 지 30분 만에 깨달은 게 있는데. 네. 이건 뻔뻔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 일단 우유 넣어볼래요. 해봐요.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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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좀 포장받았잖아. 아직 넣지 않았는데. 얘들아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아, 아는데 무슨 소리야. 조심하려워요. 저는 자살 마려워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뭐야. 응? 엉덩이다. 엉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엉덩이에 이게. 그 좀비들을 갈아버리는 기계 장치입니다. 어, 나쁘지 않네요. 응? 그러게 엉덩이나 하나 아니었어?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여기 보고 자꾸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 뭐지? 이거 살짝 문제가 있네. 코가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은데 들어가려는 거 아니지? 선생님, 여기서 찌린 해놔요. 여기 하수처리장이라 그래요, 여기. 정화도, 정화도. 아니, 하수처리장인데 왜 시를 싸고 있지? 가디야 괜찮아? 가디야. 가디 똥구멍에 파이프 박혀있어요. 거기 가디 몸을 통해서 따뜻해진 물이 이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왜 굳이 역주행하는 거지? 나 태형이라는데요? 저 새끼 이상 생각했어. 저 새끼야. 근데 그거 아시나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잘해도 아름다웠다고. 검불비니까 얘도 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꿀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요? 아까 그 꿀이... 굳이요? 구웨이구웨이구웨이. 유진 씨 진정해. 이미 먹어버린 건 어쩔 수 없어. 뭐라구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다고 생각하자. 뭔 소리야 그게? 레몬향 첨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토피아 탐방 어떠셨나요? 오, 그러니까 저한테 똥이랑 오줌을 먹이고 싶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미친놈으로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잡지 않나요? 아니, 뭔 소리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면 초대된 사람도 무조건 다음 사람을 데려와야 되나요? 데려오셔야죠. 선생님, 저희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저희 이제 가도 되죠? 저희 이제 새 왕이죠? 저희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왜, 왜 그래? 잠깐만, 이거 진짜 다단계였어? 이러면 말이 다르지? 안 되겠다. 저 연락처 바꾸고 점수 탈게요. 저 통깡이랑 모잉님을 초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세요? 무한해구. 그래서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기요. 저 assessор이имость 이거? 사실 사실 이런 ungdom이 Christianity 제가 pivot으로도maan 이렇게 그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